자 납스타를 삶아야 되는데 삶은 이유는 이 껍질을 살에서 잘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. 그럼 끓일 때는, 데칠 때는 미르포와 쇠를 담근 양파를 집어두고 끓는 물에서 데쳐내야 돼? 이 정도면 약 5분 끓는 물에서 데쳐내면 됩니다. 알겠죠? 자 그러면 넣어볼게. 자 납스타를 삶아야 되는데 삶은 이유는 이 껍질을 살에서 잘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. 그럼 끓일 때는, 데칠 때는 미르포와 쇠를 담근 양파를 집어두고 끓는 물에서 데쳐내야 돼? 이 정도면 약 5분 끓는 물에서 데쳐내면 됩니다. 알겠죠? 자 그러면 넣어볼게. 이렇게 자신 없어? 그럼 이렇게. 가운데가 배가 잘 들어가지? 네. 원래 큰 거래 이제 막 이걸 톱으로 쓸어 톱으로. 특히 살아있는 건 이거 하다가 무적에 다쳐. 힘이 좋아. 보이시죠? 특히 납스타머리 부분은 이 머리에 그 내장골 같은 게 몸에 좋아. 크레스트로끼리. 그래서 그것을 소스에 넣으면 거기에 알이 있어서 소스가 깨끗해져. 더 소스가 예뻐져. 알았지? 더 소스가 예뻐져. 알았지? 뿌이 뽑아지죠? 살이 이렇게 나와줘요. 그래서 먹기 좋게 잘라야지. jullie 좀 더 많이 됐어요. 저건 먹기 좋다며 먹기 좋다고 해볼까요? blas으켜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먹기 좋았다고요. 그러면 제발 잘 먹는게요. 이제 뱅이 없다는 거에요.